재혼하실 생각이 있어요? 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? 나는 질원이 내 인생에 결혼은 한 번, 이혼도 한 번.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가지고. 아들, 나는 아들한테 아빠를 둘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. 아빠는 어떨지 몰라. 엄마는 또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나는 일찍 얘기했어. 그리고 딱히 이렇게 생각이 없고. 저도 재혼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, 저는. 맞아요? 연애나 해라. 안 좋게든 좋게든 끝나고 나서도 상대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면 나는 인간적인 관계 계속 유지해. 아, 진짜요? 내가 어디 딴 데서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이런 얘기하면 나는 아직도 시엄마랑 통화하고 지낸다고. 어? 아, 그래요? 그리고 나하고 어머님하고 되게 재미있게 잘 지냈었거든. 사실은 어떨 때는 우리 엄마랑 통화할 때보다 우리 어머님하고 통화하는 빈도수가 높을 때도 많았어. 그리고 내가 뮤지컬 이제 배우 생활하다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평가받아서 이제 상 받고 이런 시상식 자리에서 내가 우리 엄마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어머님 얘기는 많이 했어. 우리 가만히 있지 않는 손주 봐주시느라고 무심양면 하루 종일 고생하시는 우리 감사합니다. 어머님 때문에 제가 오늘 상 받았어요 이 얘기를 내가 꼭 했었거든. 그래서 어머님 좋아하셨지. 아... 우리 엄마도 뭘 안 해. 엄마 내가 어머님 만나서 밥 먹고 이러면 서운해? 엄마. 엄마 다음에는 엄마도 같이 만나서 그래 그럼 밥 먹자. 어, 여자 짓이 밥 먹으러 간 적도 있어. 아, 진짜. 아, 진짜.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. 그렇죠. 그냥 친구처럼. 책 한 권 읽고 자기야 몇 월 며칠 며칠 어디서 만나서 우리 책 얘기하자. 그런 것 좀 하고 싶은 거지. 안 어울리게 되게 강전하시네. 나... 나 되게 소녀소녀해. 그런데 내가 나이 있는 사람보다는 연하들이 많이... 글럽게. 아, 누랑 연하를 많이 만나셨어요? 글럽게. 아, 누랑 연하를 많이 만나셨어요? 이게 내가 전남표 씨도 연하였고 4살 연하. 오우. 그다음에. 그 이후에도 계속 연애를 한 서너 번 했는데 다 연애 안 했어요. 최대 몇 살까지? 오우. 오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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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멸살? 멸살? 아니, 멸살이요. 오우. 연킬. 연하킬러? 나도 몰랐네. 하 introducing girlfriend. 하하하. 하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